이정우 선배 아직도 잔디 소식은 모르고? 네, 진짜 무슨 생각인지 전화도 끊기고 어촌에만 간다 그랬지 동쪽인지 서쪽인지 그것도 말한 적 없으니 잘 있겠지? 금잔디잖아 제 친구를 저보다 더 잘 아시는 것 같네요 말했잖아, 내가 여자애 조금 안다고 준표 선배는 좀 어때요? 엉망이시 뭐 가을양 이제 우리 얘기를 좀 해야 하지 않나? 가을양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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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미련도 없다고 고마워요 저한테 최선을 다할 기회 주셔서 잔디한테 연락 오면 바로 알려드릴게요 드릴게요 그럼 가을양 가을양 가을양